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역별 고교 입시를 말하다 제주편 입시다터 윤사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주편이에요.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항상 가고 싶은 섬 제주도. 어쨌든 제주편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중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역별 고교 입시를 말하기 전에 우리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앞선 강의들 되게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다시 한번 리와인드 복습 하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겠구나. 그 계획이 바로 전략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고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조금 익숙해져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지역별 고교 입시를 말하다라고. 오늘 이 강의를 듣는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고등학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뉘앙스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아직 아기 같은 느낌에 그러나 이제 성숙해진다라는 것 그 성숙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앞선 강의에서 제가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있죠. 이 입시 닥터 윤사부가 말이야 강조했던 거 뭐예요. 용의 머리로 영웅의 꼬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뱀의 머리로 갈 것이냐. 이건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내가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느냐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미 있는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봅시다.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요. 바로 먼저 갈까 나중에 갈까예요. 정기 고등학교 먼저 선택할까 아니면 후기 고등학교 나중에 선택할까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전략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정기 고등학교 살펴봅니다. 특목고가 있어요. 그리고 특목고는 과학고 예체능 고등학교 그리고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른바 마인스터 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존재하는데 제주도에는 특목고 제주과학고 빠밤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 특수목적과도 정기고등학교로 들어가거든요. 남명고등학교의 체육과라든지 애월고등학교의 미술 그리고 함덕고등학교의 음악 이것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가 있죠. 서귀포 산업과 산업과 학고고요. 그리고 제주고 제주여상 중문고 한국 부티고 그리고 합리 공고 요렇게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일반고 특성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인제 특성화 고등학교다라고 이야기하는 옛날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이야기했죠. 대학 목적이 아니라 취업 목적인 고등학교 요렇게 베이스를 깔면 되겠습니다. 일반계 특성화 학과는요. 성산고 영주고 그리고 제주 중앙고 요렇게 개설이 되어져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정기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정기 고등학교. 구기 고등학교 가면요.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 있고요.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특목고 중에서 외고가 제주외고가 있습니다. 학교들은 쭉 살펴보시면 뭐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냐 아니면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냐는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정기 고등학교에서 제주 과학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과학고는요. 두 개의 학급을 선발하고요. 사십 명을 선발을 합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소개서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 단계는 서류 평가와 면담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면담은 방문 면담 소집 면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어쨌든 서류 평가와 면담으로 일 점 오 배수를 선발한다. 서류 평가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 그리고 탐구 역량 인성 부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데 학자 추를 반영을 합니다.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서류를 반영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내신 성적은 최근 3학기의 수학과 과학의 성취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3학기는 자유학기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3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이렇게 세 개의 학기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 세 개의 학기에 수학과 과학 내신을 본다. 그다음에 소집 면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지원 학생을 학교로 고등학교로 부르는 거고요. 방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과학고에 추천한 선생님. 아니면 담임 선생님. 기타 교과 담당 선생님들에게 직접 전화로 나가던 아니면 방문으로 해서 하던 그렇게 해서 이 개별 학생에 대한 추가 정보를 모집 수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1.5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러면 1.5배수 학생들은 2단계 면접평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면접평가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탐구 역량과 인성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고요. 자기주도 학습 역량 탐구 역량 인성 역량 이렇게 세 문제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수학과학에 대한 창의성 그리고 잠재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고.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기 고등학교 말고 후기 고등학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고등학교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부터 살펴봅니다.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 여덟 개 학교 이천 오백 팔십 일 명을 선발합니다. 내신 성적이고요. 개인석차 100분위를 전형을 하고요. 남녀 구분 없이 모집 정원의 100%를 먼저 선발하고 합격시키고 그 합격하는 학생들로 배정을 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망순위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평준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5개를 적는 거예요. 남학생이 쓸 수 있는 학교 이렇게 있고요. 여학생이 쓸 수 있는 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석차 내신 성적 개인 석차 100분위로 전형을 하고요. 남녀 구분 없이 정원의 100%를 선발하게 된다. 그다음에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이요. 출결 봉사 교과 활동 성적 순으로 이렇게 동점자를 처리한다는 거 봐 두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배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1 2 3 4 5 순위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일반 지원자들은 1순위부터 자기가 쓰고 싶은 지원한 고등학교를 희망 고등학교를 쭉쭉쭉쭉 쓰게 되고요. 동시 지원자라고 하는 말이 인제 외고를 쓴 학생. 이제 제주도에 있는 외고이든 아니면 다른 지방에 있는. 외고이거나 국제고인 경우에요. 요렇게 쓰고 나면 1순위가 고등학교로 제주외고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합격한 제주외고를 불합격한 학생들은 2순위부터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대체로 1순위 전산 추첨하면 1순위에서 마감되는 학교들이 좋은 학교들은 인제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학교들이 인기가 많을 테고 그러면 추첨 마감이 1순위에서 끝나버릴 테니까 2순위부터 된다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인제 선택권을 똑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남녀의 석차별로. 아홉 개의 등급으로 나눠요. 등급 전체를 일 등급부터 아홉 구 등급까지 아홉 개의 석차 등급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입학 정원에다가 등급별 배정 인원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 등급이 사 퍼센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입학 전원 곱하기 백 명 곱하기 등급 비율 사 퍼센트 그러면 일 등급은 네 명이 뽑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등급별 배정 인원이 요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기 고등학교의 비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의해서 내신 성적 개인 석차 백분율로 전형을 하고요. 남녀 구분 없이 모집 정원의 백 퍼센트를 선발합니다. 비평준화 고등학교 열네 개 학교장 전형입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다른 걸 할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냥 내신 성적으로 산출을 해서 선발한다.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국에서 봤을 때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발하는 전국이 여러 지역에서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에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이게 독특하게 일 학년의 성적을 넣습니다. 제주는요. 그래서 일 학년의 성적 비율 십 퍼센트 보고요. 이 학년의 성적 비율 삼십 퍼센트 보고요. 삼 학년의 비율 성적 비율 육십 퍼센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로 갈 때 내신 성적 내신 성적 개인 석차 백분위를 낼 때 이 학년 사십 퍼센트 삼 학년 육십 퍼센트가 일반적인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주에서는 일 학년 비율도 십 퍼센트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후기 고등학교 중에서 제주 외고를 살펴봅니다. 제주 외고는요. 내 학급을 선발하게 되고요. 백 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외고니까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자기소개서 열심히 써야 되겠죠. 그리고 학과별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복수지원. 사실은 외고 모든 외고가 학과별로 선발을 하고 복수지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과별로 선발하게 된다. 외고니까 영어 내신 성적만 반영됩니다. 영어 내신 성적 얼마? 160점이요. 언제요? 2학년, 3학년에서 성취도 수준으로 활용해서 환산점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 내신 100%에 출결 감점을 해서 1.5배 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150명이 1단계를 통과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2단계 전형에서는요. 1단계 성적 그대로 갖고 가고요. 거기에다가 서류 10점, 면접 30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성적 학기별로 40점으로 고성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중학교 2, 3학년의 영어 성적을 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중학교 2, 3학년의 1, 2학기, 3학년의 1, 2학기를 40점씩 준다라는 거예요. 균등하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차등 없어. 전부 다 학기별로 균등하게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면접은요. 2단계 면접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 그리고 면접 15점, 서류 5점. 그다음에 인성 영역에 가면요. 면접 15점, 서류 5점.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요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쭉 정리가 될 때는 대체로 인제 문제가 세 문제 네 문제 공통 문제 개별 개별 문항 요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서류는 십 퍼센트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렇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지역별 고교 입시를 말하다. 제습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전략도 잘 짜보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전략도 한번 깊이 고민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멋진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